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스피드스케이팅 꿈나무가 있는데요. NH농협은행이 이 선수의 꿈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꿈나무 대회 500m 경기에서 41초 76으로 국가대표 모태범 선수의 초등부 기록을 앞선 빙상 유망주 김태환 선수. NH농협은행이 지난 29일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김선수와 5년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NH농협은행 이경섭 은행장은 김선수에게 가족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이 그 꿈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